한국국토정보공사 인터뷰 학습 한 번 짧게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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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들으시는 거 같아요 잘 안꺼워요? 잘 안꺼워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맙습니다 네 졸업소감 부탁드립니다 아 졸업소감이요? 제가 정말 들어오고 싶었던 한림예고를 들어와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3년 동안 많이 배웠고 열심히 해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을 시절을 정말 한림예고와 같이 보낸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저의 목표고 그리고 좀 더 많이 노력해서 보이즈플랜에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정말 감사하고요 축하해 주셔서 그리고 졸업하게 되어서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행보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이요? 친구들이요? 어디선가 방송에서 봤으면 좋겠어 응원할게 고마워 성인 돼서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요? 성인 돼서 하고 싶은 거요? 저 배낭여행 혼자 가고 싶습니다 어디 어느 나라요? 저 스웨덴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떡해 잠깐만 이거 어떡해 가져올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